자 이제는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주제인 생활선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삶 자체가 명상이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돋다 끌어 어디 산에 들어간다 기도원에 들어간다 물론 그런 순간도 필요하죠 집중적인 어떤 걸 위해서는 그러나 우리 구도자들이 항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내 삶의 현장 거기가 바로 명상처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산 속에서 조용한 곳에 혼자 가부자 들고 앉아서 명상을 하는 것보다 시끄러운 이 세상 속에서 하루를 명상하는 게 훨씬 더 공부가 큽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요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부를 시켜줘요 근데 이거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냥 스트레스만 받는 거야 아 저 인간은 왜 나만 보면 저래 막 이러면서 사실은 그 사람이 공부시켜주고 있는데 이거를 공부를 받지 못하고 스트레스로 받고 있는 거야 이게 이게 보통 사람들 아니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냥 전체의 99.9%가 지금 이렇게 평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순수진리 구도자라면 의식을 바꿔야 돼요 그러나 제자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너의 스승이고 네가 살면서 겪는 모든 일이 전부 다 공부다 마인드가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구도자예요 근데 뭐 나름대로 뭐 30년 40년 다 깠다고 하는데 세상살이 하면서 누가 내 성질만 쎄 긁으면은 그냥 팍 해가지고 막 죽이네 살기네 하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존심 상하고 막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평생을 자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존심도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더 못 견뎌 하는 거야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심지어는 진리 공부가 많이 된 사람일수록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고 고개를 숙이지만 그 속에는 범접할 수 없는 그 자존심이 아주 그냥 팔팔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난 수없이 봤습니다 심지어는 순수진리 공부하고 있는 내 제자들 중에도 있어요 내가 알아요 근데 말을 안 하죠 왜 차곡차곡 마일리지를 쌓아놨다가 한 번에 벼락으로 때려버리려고 스승님은 쓱 보면 압니다 내가 무당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 투명해요 투명해 이렇게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보면 보통 사람들은 껍데기를 보겠죠 그죠? 그 말이나 행동 나는 그렇지 않아요 그 내면을 봅니다 저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저 행위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거는 깨닫고 나면 그냥 저절로 그렇게 돼버려요 껍데기에 속지 않아요 지금 자매 뒤에 앉아있는 제자들은 전부 이제 가까이 갔다가는 스승님한테 벼락 맞아 그러면서 뒤로 세월이 지나면 슬슬 멀어져 슬슬 보면은 앞에 앉아있는 사람 다 초짜들이야 근데 스승한테 벼락 맞는 거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와서 이 진리 공부를 5년 10년씩 했는데도 아직도 습관이 남아있어가지고 저 속에 숨어있다가 살짝 정신 못 차리는 순간에 그게 쓱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뭐 이렇게 야단 몇 마디 쳐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해결이 안 돼요 이거 하면 그래가지고 나가 떨어진 제자도 많이 봤어요 근데 감당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만큼 오랜 세월 공부하고도 벼락을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면 더 이상 나올 필요 없다 왜? 나는 종교단체 친목단체 만들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늘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제 정말 마지막 무화 때려잡으러 마지막 공부하러 준비가 되면 그때 와라 그래야 서로 좋다 제대로 할 사람만 와라 그런 얘기를 이제 누차 합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는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좋든 싫든 그냥 일상을 살잖아요 그죠? 어쨌든 일상을 살잖아요 가깝게는 내 가족들과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 출근해서 직장 동료들과 장사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또 계속 손님들과 만나게 되고 하잖아요 항상 매일같이 상대하는 그 가족과 직장 동료와 손님 그런 그 많은 인과관계 속에 얽혀있는 그 사람들이 항상 나 위주로 내 마음에 들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앞에서 막 이렇게 하고 뒤로 돌아서 이제 쏙딱쏙딱 몰랐다가 누가 내 뒷담한 걸 알았을 때 우린 충격받잖아요 그죠? 아니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너만큼은 내 편인지 알았는데 내 편이 어디 있어 내 편이 구도자가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어요 네 편 내 편이 그러니까 이게 습관적으로 딱 이 개체 입장에서 애고가 발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표현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죠? 구도자가 내 편이 어디 있어 수승님은 네 편이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습관적으로 이런 애고적인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걸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내 뒷담화 해가지고 파라라고 할 게 아니고 그런 경계에 부딪혔을 때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걸 봐야죠 그걸 밖에서 나를 때렸을 때 네가 이게 아니고 거기에 상응해서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그 감정을 보란 말이에요 그 감정이 좋은 감정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감정을 보는 것 그리고 그 감정에 속지 않는 것 이게 진짜 공부라니까 일상 삶이 매일 펼쳐지잖아요 우리는 하루도 나 이외의 다른 사람을 상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루에 한 명 두 명을 만나도 그들이 내 스승이라니까 자 근데 오늘은 나한테 좋은 소리만 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두 명을 그러면 아씨 오늘은 아주 넉히한 날이야 오늘 일진이 좋은가 봐 그런가요? 그랬을 때 일어나는 또 감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감정 행복한 감정 그걸 알아차려야 된다니까 왜 불편하고 화나고 짜증나고 그런 네거티브한 감정만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행복한 느낌 감정 생각 좋은 일이 왔을 때 막 거기에 환호하고 마음이 막 너무 좋고 그때 다 놓쳐버려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좋은 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되거든 그걸 왜 알아차려 그냥 난 느끼고 싶은데 막 이러면서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공부는 좋은 게 왔을 때 그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거는 참 힘든 거예요 나쁜 게 온 건 빨리 빨리 알아차려 내가 일부러 알아차리려고 안 해도 그냥 알아차려버려요 나쁜 거는 좋은 게 왔을 때는 100명 중에 한 명 정도가 이걸 알아차릴까 말까 해요 다 해별래 해가지고 그냥 그 좋은 느낌에 그 행복감에 그냥 쩔어가지고 그러고 있다고 그래서 이 명상을 하다가 산매가 왔을 때 사실은 다 이게 다 골로 가는 거예요 산매 체험하면 기가 막히거든요 완전히 그냥 이 엔돌핀이 온 몸과 마음에 충만하거든 그러니까 뭐 명상도 안 돼 이제 뭐 이렇게 붕 떠가지고 진짜로 구름이를 걷는 거 어떠니까 현실감도 없고 막 그럼 명상 안 돼요 알아차릴 게 없어 좋은데 뭐 그냥 마냥 좋은데 더 이상 발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체험이 일어났을 때가 가장 위험할 때다 근데 그건 좋은 거거든요 왜냐면 공부를 하면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비우고 할 때 오는 거예요 산매는 욕심과 집착이 잔뜩 있는 데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모든 게 탁 내려나지고 욕심도 없고 집착도 없고 이렇게 탁 정말 심신이 편안해졌을 때 이게 팍 하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구도자에게 구도의 과정에서 굉장히 좋은 체험이에요 그건 그런데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죠 도가십장이면 마가십장이다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면 완전한 깨달음 바로 문턱까지 갔어도 도가십장이면 마가십장인 거예요 한순간도 경계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다 왔네 이제 바로 문앞이네 하고 안심하는 순간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위치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학인들도 항상 그런 얘기하죠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중요하고 내려와서도 결승점에 가까이 올수록 위험하다 왜냐하면 방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가 해보니까 그래요 완전한 깨달음이 드러나기 전에는 무화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체득이 아니라 무화체험이야 근데 이 말이라는 게 개념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했다는 거죠 내가 무화라는 것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화를 깨달은 게 아니에요 다만 이 머리로 아름 정도 그냥 지식이 아니고 이게 가슴을 딱 친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그 체험이 너무 강렬하니까 난 분명히 깨달았어 체험을 했대요 내가 무화를 내가 무화를 분명히 깨달았어 근데 이게 깨달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시간이 지나 보면 알아요 체험은 체험한 나가 있기 때문에 그 무화라고 하는 걸 내가 분명히 그 순간에는 명확하게 알았는데 체험을 하고 나서 시간이 흐른 후에 그게 사라져요 그러면서 다시 애고가 발동을 해요 나라는 착각도 일어나 깨달음이 무화라고 하는 이거를 정확하게 알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무화를 깨달으면 더 이상 애고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렇지 똑똑하네 무화라고 하는 말 자체가 나는 없다잖아요 이 개체적 존재가 참나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잖아요 단 한 순간도 이게 사라지지 않는다니까 무화 체험은 정신 없을 땐 문득 문득 애고도 떠오르고 나라는 착각도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럼 무화 체득이 되면 어떻게 되냐 부처님이 말씀하신 안욕다라 산막 삼보리 체득이 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냐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것이 나라는 착각이 완전히 사라져가지고 아무리 세상 경계가 와서 두둑에 패도 이게 나라는 착각이 없어 그런데 현상적으로는 경계는 있죠 누구한테 빠지면 아플 거 아니에요 나 깨달았으니까 안 아파 그런다고 안 아파집니까 아프잖아요 다만 그런 경계가 와도 이게 나라는 착각이 없다니까 그러면 이거 누가 아픈 거야 누가 아픈 거예요 해공이 아픈 거지 해공은 아프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현실체니까 해공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존재는 두들겨 맞으면 아프단 말이에요 흘리면서 막 죽을 것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두렵기까지 하겠지 이게 깨달은 사람들에 대해서 착각하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생사를 초월했으니까 뭐 두렵지도 않고 뭐 이럴 것이다 웃기는 소리하지 마세요 현상체는요 여러분들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단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경계 속에서도 이것이 나라는 착각이 없다 그러면 지금 아픔을 당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해공이잖아 해공 해공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존재잖아요 이거는 아프죠 당연히 어떻게 안 아파 부처님은 뭐 이러면 안 아파? 깨달은 사람 깨달음에 대해서 그런 신비주의적이고 비이성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깨달은 존재가 아직 깨닫지 못한 존재들과 뭔가 특별하다는 그따위 헛생각을 하면 이제 맹신이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조건 천상세계에 이렇게 허상으로 태어나서 꼬물꼬물 살다가 죽어 사라지는 거 똑같고요 맞으면 아프고요 굶으면 배고프고요 밥 먹으면 똥 싸야 되고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단 하나 있다 그랬죠 다른 점 단 하나 뭐라고요 어떤 경우 어떤 경계에 부닥쳐서도 이것을 나라고 착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화구단 그런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뭔가 경계가 와서 빵 때리면 바로 이게 나가야 되어버려요 그렇죠? 솔직히 그 차이인 거예요 그 차이 깨닫는다고 해가지고 무슨 뭐 갑자기 억만장자가 되고 좋은 일만 계속 생기고 그런 생각은 갖지 마세요 달라진 건 난 하나라니까 완전한 깨달음 안욕다라 산막 산보리가 드러난 그 순간부터 단 한 순간도 이것이나라는 착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 오직 이것만 다른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나는 그래도 뭔가 더 잘 살고 싶고 돈도 더 많이 벌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이런 어떤 세상적인 꿈이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은 여기 오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왜? 그 꿈이 다 산산조각 부셔져버려요 내가 이제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순수진리의 가르침이 뭐예요 이 공부하면 사업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라고 가르쳤습니까 내가 단 한 마디라도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늘 똑같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공부를 하면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왜? 공부시켜야 되니까 온 우주가 막 두들겨 팰 거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공부로 승화시키면 그거야말로 그냥 순탄한 삶보다 얼마나 더 큰 공부가 되고 구도자로서 그게 행복한 거냐 오히려 의식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봐라 난 늘 그렇게 이야기했고 의식이 변하면 삶이 변한다 이런 얘기를 늘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의식이 변하면 순수진리를 통해서 의식이 변하면 삶이 변한다 그럼 부자됩니까? 좋은 일만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삶이 변한다는 것을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 의식의 흐름이 그쪽으로 가면 여기 오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태어나는 걸 본 적 없죠? 본 적 없지만 주변에 우리 자식이라든지 다른 아이들을 보면 다 알 수 있을 거야 누구나 태어날 때는 그냥 맨손으로 나온다는 거 그죠? 여기 뭐 금팔찌 끼고 나왔나? 옷도 안 걸치고 나오잖아 알몸으로 빈손으로 그러고 나오잖아요 누구나 다 맨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거꾸로 죽을 때 금은 뭐와 잔뜩 갖고 갑니까? 가져갈 수 있어요? 죽음은 끝인데?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나 그런 짓 하는 거죠 그거 하면 누가 가져갈 수나 있어요? 삶이 빈손이면 죽음도 빈손인 거야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뭐 하나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음은 끝이야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쌓아놓고 놨던 명예를 얼만큼 높였던 권력이 무엇이든 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죽음은 끝날 그것들을 위해서 왜 여러분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진정 구도자라면 바깥에 허황된 것들 쫓지 말고 껍데기가 아니라 내면을 봐야죠 내면을 참된 진리만 보면서 그것이 내 삶을 힘들게 할지라도 꺾이지 않은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까지 가야죠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과창하게 부모, 형제, 처자, 신, 인연 다 끊고 산 속에 들어가서 돋닫겠다? 아니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이 자리가 공부 자리예요 순수 진리는 뭐가 뭔지도 모르는 구도자들에게 자기가 지금 어떠한 의식 상태로 진리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이렇게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자기의 본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나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세상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도 자기 자신은 못 속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제자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대상을 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봐라 내면만 봐라 경계가 와서 바깥에서 두들겨 패도 그쪽을 향하지 마라 그럼 속는다 그 경계를 두들겨 맞고서 일어나는 내면의 생각과 감정 이거를 봐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화가 나고 별의별 감정이 쏟아나도 거기에 마지막 질문을 던져라 이것이 누구에게서 일어났는가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정신이 확 나는 거야 아 나에게서 이런 화가 일어났다고 착각했구나 화, 감정, 네거티브한 이런 것들은 대상과 연기작용에 의해서 두거니밖거니 하면서 매일 같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냥 하나의 현상이야 근데 이 현상이라는 것은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도 찰나죠 찰나 찰나에 인연 맺어서 그대로 따당 하고서 거기서 사건이 됐던 뭐가 됐던 생멸이 그냥 발생한 거야 그럼 일어난 것은 반드시 다 사라졌죠 끝났다니까 현상에서는 이미 그 사건은 끝났어요 끝났는데 왜 그걸로 고통받습니까 왜 여기 있는 거야 여기 그게 여기로 들어와 버렸네 그러니까 자꾸 대세김질하는 거야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대삼을 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이미 생멸하고 그 사건은 끝났어 없어 없어 근데 그게 아직도 있잖아 여기 생각만 하면 아직도 화가 나고 억울하고 그렇잖아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이미 하나의 연기적 현상으로 파박하고 생멸로 끝나버린 거를 여러분들은 계속 끌어안고 고통을 당하는 거야 이게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아니 이거 품고 있으면 그게 돈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뭐가 돼 도대체 이게 그냥 마음에 똥만 내는 거지 여러분들의 의식을 갉아먹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거를 뭐 그렇게 소중한다고 몇십 년을 품고 있어 여기 이거 뽑아버려야 돼요 내 제자들한테만 비밀리에 전수해지는 그 정화법이 있어요 근데 내가 오늘 기분이다 여러분들한테가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집에 가셔서 이 정화 방법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 쓰레기들 일단 청소를 다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여기 남아있는 한은 아무리 순수공부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명상한다고 뭐 폼 잡고 앉아있어서 아무 소용없어요 가슴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싹 숨어있다가도 어떤 계기가 되면 툭탄하고 툭탄하고 이러는데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극역이라니까요 이게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앞으로 여러분 삶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은 그냥 현상인 거예요 찰나간의 연기법칙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사라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만 있는 거예요 그럼요